안녕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항상 빅스에게 실망한 적이 없다 나의 삶에 벌써 빅스가 다가온 것을 5주년이 됐다는 걸 믿을 수 없대요 I don't regret a moment of it은 나는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지혜는 5주년 30주년, 15주년, 20주년 쭉 쭉 오래오래 함께하자 이거 누르셔야 돼요 저는 사라 캐나다에서 보내주셨는데 사라 5주년을 축하하고 이번 컴백은 정말 어메이징하다고 하십니다 나는 그 노래 모든 것이 좋고 항상 건강과 행복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또 토론토에 꼭 한번 다시 돌아와서 찾아와 달라고 사라와 켈리가 캐나다에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대표로 두 분을 뽑아드렸고 이제 시간 관계상 벌써요? 네 네 올 랜덤 버튼을 누르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또 많은 메세지를 보내주신 우리 외국에 계신 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브라보 손해드리고 싶네요 어 랜덤 M-Wave Meet & Greet M-Wave Meet & Greet M-Wave Meet & Greet M-Wave Meet & Greet